오늘 은혜받고 승치될 하느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럽바비의 아들 알비 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을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유럽바비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곤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 멜레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발버리 신전에서 온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 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유럽바비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유럽바비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음으로 남은이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추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 멜렉을 왕으로 삼은이라. 아멘. 아비 멜렉의 재화가 비참한 결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비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사람에 인사 좀 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길은 세대는 다르지만 계속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사는 동안 많은 아내를 두어서 아들을 70명을 낳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아비 멜렉이라 했습니다. 기도원은 나이가 많아서 죽어서 아버지 유아수의 묘실에 장사되었지만 그의 아들 중 또 어느 하나도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여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기도원이 베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구장은 기도원의 아들 아비 멜렉의 흥마에 가는 기록입니다. 기도원의 세겜 출신 첩액에서 낳은 아들 아비 멜렉은 여왁께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모친의 혈연으로 의지해서 세겜에서 군자금을 얻어서 사람들을 사고 또 기도원의 칠스미 아들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겜 사람들의 가을의 지도력 아래에서 아비 멜렉을 배신합니다. 결국 아비 멜렉은 세겜을 징벌하고 도망친 사람들을 쫓아 대배석까지 갔다가 의의없게도 망대 아래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서 두 개구리 깨져서 죽게 됩니다. 이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마튬 26장 52절에 보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갈래지 6장 7절 8절에 보면요 심은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 원리를 따라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잠시 잘 되는 것에 자랑하지도 말고 우쭐하지도 말고 또한 잠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동지하시는 나라가 평강의 나라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을 보면서 사단은 복음을 위해 어디든지 들어가서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단이 딱 들어잡으면 이 말씀이 기준이 없고 자기 욕심대로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술수와 모략을 꾸미고 또 이 문제와 갈등이 오면 철저히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정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저런 은단 말씀과 강단 말씀 유업을 이얼 자로 변화된 신문의식을 가지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정말 영적으로 해산의 기쁨을 처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스스로 왕이 되는 아비멜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기도원은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첩에서 난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그릇된 야심을 갖게 됩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유럽바렉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럽바렉은 기도원의 발의 단을 해판일로 인해서 그의 주어진 다른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아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가 세겜에 있는 기도원의 첩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세겜의 중복부에 가난한 주요 성업으로 예루살렘 북방의 약 50km 지점에 에발산과 그린심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세겜에 간 이유는 이스라엘 왕권에 오르기 위한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최대한 사람을 이용하되 친척까지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청하느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유르파리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랬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세겜의 주인 또는 소유사를 가리킵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족계급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에 말하라. 이는 귀에 속삭이는 것으로 거짓말이나 업무의 말을 속삭인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알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겜 주민들의 혈연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말에 동조하게 됐습니다. 이 기울여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문으로 나타나는 건데 손을 뻗다, 돌아서다, 기울다, 또 본절에서는 지지하자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기동 가문에서부터 돌아서서 아비멜렉의 왕으로 삼는 일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멜렉의 술책에 적중했다는 거죠. 4절에 보겠습니다. 바하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가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의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 바하벌리 신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늘을 버리고 대신 언약을 맺은 신당을 가리킵니다. 이 우상이죠. 바할 신전에 모아둔 보물을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따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경박은 원리, 원칙이 없는 자기 이익만 쫓아가며 그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도 받은 돈으로 폭력배를 기용하여 무력을 갖췄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정말 하느님의 기준에 살지 않으면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느님의 말씀의 기준에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할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할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은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 반숙에 죽였다는 것은 형제들 공개적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자기 형제조차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을 서슴치 않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구보는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말지 아들 요담은 아베 멜렉이 눈을 피해 달아났으므로 형제들 죽은 숫자는 69명입니다. 요담은 생존 후에 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내게 해서 필요했다고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구한 권세는 이 악한 방법을 통해 얻은 권세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릇된 욕심에 끌려서 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가 맞다면 야망 대신에 정말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복음 말고는 어느 곳에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가긴 뿌리 체질 되어서 정말로 기도로 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의 사람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계의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 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밀로는 밀로의 모든 족속은 이 원문으로 칼베이터 밀로라 그러는데 밀로의 모든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비 멜렉의 외조부 전체 가문을 지칭하는 말로 세계의 지도자들이 아비 멜렉의 말에 동지하게 되어서 아비 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아비 멜렉이 자신들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를 왕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사사로운 감정에 어리석음을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할미의 뜻과 계획에 맞는지 또 강단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비 멜렉이 세계에 멀쳐서 잠깐 승리하게 됐습니다. 또 잠깐 드베스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성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혼란스럽고 스스로 또 왕이 되어져서 성취감도 생깁니다. 성경의 바울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뺏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분간도 없이 사람을 막 죽이니까 결국 드베스 여인이 던진 멧돌의 머리를 맞았습니다. 잠깐 성공했는데 문제가 왔습니다. 이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자한테 죽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변기 잡은 소년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여인의 손에 죽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비 멜렉은 생을 마칩니다. 육신적인 동기는 비참하게 되는 원인이 때문에 전부 영적인 동기로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중심, 11장의 성공중심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영적 동기를 정말 바꿔서 우리가 언약성취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목 4장 1절 10절 보니까요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도 육신적인 것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부 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도를 떡으로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또 명예심을 잠그게 했습니다. 뛰어내려봐라 했습니다. 주의에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경배함은 내가 이 땅에 모든 걸 다 주겠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보면 조그만 이익만 있어도 모든 축복을 내버리고 또 조그만 감정 때문에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나의 영적인 것을 다 빼앗겨버린 실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명예신 자존심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남은 실패의 원인을 싹 다 뽑아버리고 육신적인 동기는 뭡니까? 영적인 동기로 다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공을 위해서 뭘 잡아야 되느냐? 피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수록기 3장 18절입니다. 이 피언약을 잡은 백성은 뭡니까?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묶인 것에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완벽한 성공, 바로 이것이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의 비전을 품으면 할 미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자의 언약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가슴속에 정말로 들어갔다면 아비멜렉처럼 되지 말고 오직 유일성, 재창적 축복을 누리며 참된 비전을 가진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비참한 결말인데요. 53절, 54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 개구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겁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데베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 악한 영을 하느님 보내셔서 이 아비멜렉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뭡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섭리를 이루십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인을 죽인 죄에 대한 벌을 그와 세겜 사람에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과 맞게 살아야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비전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이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고 지금의 허감 근처를 꺾으시고 지금 분신앙이 무너지고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모든 관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또 빚은 가진 자에게 제작한, 찾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것만을 누리면 하느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127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껴 있음이 헛되도다. 아비멜렉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동기의 야망 다 뽑아버리고 정말 선명, 소명, 사명의 비전과 참된 성공을 심는 전두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